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다니엘 5장에서 6장입니다 70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의 생생한 역사가 다니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 성을 향해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벨사살왕은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임을 믿고 오히려 성 안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날 잔치에는 천명의 바벨론 귀족들이 왕궁에 초대받았고 벨사살왕은 그들을 위한 술잔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기명들을 사용했습니다 바벨론이 70년 만에 제국의 문을 닫기 전날 밤의 생생한 기록이 이처럼 다니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다니엘 5장에서 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벨사살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너브가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줄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사물이라 하니라 그때 왕의 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고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너부간의 쌀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야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메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 색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사물이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의 친이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너부가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험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이미로 죽이며 이미로 살리며 이미로 높이며 이미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폐암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락이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이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야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운운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적 왕이여 워라근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귀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래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유리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린이라 하느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유리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자순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일어났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귀리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울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울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워낙은 데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하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다니엘 5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바벨론, 메대와 바사, 사자굴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니엘, 벨사살, 천명의 귀족들 누부가레살, 어느 왕비, 다리오, 120명의 고관, 고레스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상황을 보면 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가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겨두고 10년 동안이나 사막에 가서 신이라는 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벨론의 2인자인 벨사살이 아버지 나보니두스를 대신해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벨사살이 바벨론의 규적 천명과 호화로운 파티를 열며 바벨론의 마루독 신전에 보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파티 술잔으로 삼았습니다 파티 분위기가 최고조의 일을 즈음해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자를 쓰자 그곳에 모인 벨사살 왕을 비롯해 모든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벨사살은 머리가 터질 듯해 생각할 수 없게 되었으며 넓적다리가 마치 녹아내리듯 무릎이 서로 부딪혀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사살의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누구든지 벽에 쓰인 그 글자를 알아맞히고 뜻을 해석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 즉 바벨론의 1인자인 아버지 나보니두스 그 다음 2인자인 자신에 이어 바벨론의 3인자로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파티의 장소에서 큰 소란이 일어난 것을 알고 과거에 왕비였던 태우가 그곳으로 와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이 벽에 쓰인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다 하니 메네는 숫자를 세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왕 통치의 날을 세셨다는 것입니다 대겔은 무게를 재다 라는 뜻으로 저울의 재본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르시는 나눈다 라는 뜻으로 바벨론 제국을 나누어 메대와 바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는 연결사로 그러므로 그래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벽에 쓰인 이 말은 세어보고 재보았다 그 결과 부족하여 나눈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왕 통치의 날을 세워서 종말을 정하셨고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라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둘로 나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두 도시국가를 읽었습니다 메대는 메소포타미아 북동쪽 카스피의 남쪽 해발 약 900미터의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국가로 오늘날 이란 북서지역입니다 메대는 키약사레스 2세 때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아수로를 멸망시켰으나 이후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에 합병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이며 BC 6세기경 고레스 왕 때 메대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시대를 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BC 4세기경 헬라 제국에 멸망하기까지 서남아시아 전역을 지배했으며 오늘날 이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이 끝난다는 엄청난 사실을 말했음에도 벨사살은 화를 내기보다는 그 뜻을 해석해준 다니엘에게 감사를 표하며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결정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몇 시간 후에 바로 성취됩니다 다니엘 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최초의 제국 아수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던 바벨론 제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정말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 이유는 성 안에서 페르시아 군대에 성문을 열어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은 신이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기고 사막에서 10년 동안이나 그의 종교생활에 심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오피스에서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크게 물리친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대군을 이끌고 바벨론 성으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성 안의 마루독신을 섬기는 대부분 백성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섬기는 종교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던 차에 오히려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를 해방자로 맞이하고자 성문을 열어버렸던 것입니다 덕분에 키루스 2세는 난궁불락의 바벨론 성에 무혈 입성하면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사실 정권만 바뀌어도 권력을 잃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는 폭풍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고위 공직자가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 가운데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총리 다니엘의 국책사업 결제 기록부터 다니엘의 일상신앙생활 기록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모든 조사를 했음에도 다니엘에게 어떤 흠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종교에서 꼬투리를 잡을 계책을 세웁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의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메 이때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 법의 시행기간을 30일로만 정한 것은 그들의 목표가 다니엘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법의 바리자들은 메대와 바사 왕의 조서의 힘을 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직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벨론 제국들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쉼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의 편지 덕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임을 알았고 제국보다 제사장 나라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를 믿고 혼자 묵묵히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않자 페르시아의 고위공직자들은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페르시아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위해 근심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밤 페르시아의 고위공직자들은 오랜만에 깊은 단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은 오히려 나이 많고 경륜 높은 신하 다니엘을 잃은 것에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부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보면 왕의 이 행동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제 이미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을 새벽에 찾아가서 부르다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왕의 부름에 사자굴에서도 살아서 대답하는 다니엘 이를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다니엘의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그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